안녕하세요. 황이예요 오늘은 선대국밥 선대랑 수육랑 같이 먹은거에요 찐 선대 식당 배달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사과 소다에요 배고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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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배고파요 맛있어요 호로록 황이예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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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 계란 오도독 계란 김치 소스 고춧가루 핫거 colleges групп팀 끄덕 lives 보석 캬 소주 진짜로 진짜로 안드락 시청하셔서 감사합니다 쫄깃쫄깃 흐랗 또뼛 천천히 ό 고추냉이 콜라 육수 매콤달콤 맛은 매콤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한 맛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네요 매콤해요 맛은 매콤하지만 매콤한 맛 이 먹방은 맛있다 이 먹방은 정말 맛있었어요 이 먹방은 아무것도 안 먹게 됐어요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고 다 먹방은 오늘의 먹방은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의 먹방은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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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묶었습니다! 다음에 만나요! 안녕~~ 고기 잁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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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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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! 안녕~~